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B2B의 정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 사는 기분 아! 짜릿해! 첫북입니다. 방탄소년단의 RUN 방탄소년단의 RUN 방탄소년단의 RUN 도와주니 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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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안 흘러쥐 속을 때를 멈춰議 이 춤은 바로 출발 ğini 홉태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아아아아아아 음 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 이야.. 아아~~~ 아메리야~~ 아메리야! 아메리야!! 아 아아!!! 아메리야!! 아메리야!! 아메리야! 대단하고 선생님! 선생님! 저와 함께하는 데즈 팀으로선 저를 함께하면서 함께 이러한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QC 다같이 왔습니다 1,2,3 잘 컷! 감사합니다 QC 옆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옆, 둘, 셋, 잠깐! 좋습니다 자, 이제 400m 가기 출연 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저희 아이프트웨어 400m 계주 출전자들은 오늘 아이돌라디오에서 끊이지 않는 열정 릴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0원 7월 18일 WM 엔터테인먼트 Q잘 WM 엔터테인먼트 Q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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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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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비냈나요? 왜 사진을 찍고 뭘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하기 싫어요. 제가 팁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만 보다 재미를 하는 거예요.